지금 출항했습니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잡으셨어요 지금 나오셨어요 오늘 첫째 날입니까 나 홀로 카약을 했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네요 벌써 지금 항구 앞에 세 분이나 지금 계십니다 진짜 카약커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 혼자 항상 낚시를 했는데 말이죠 아 처음에 오셨어요 아 보기 좋습니다 항상 저 혼자 했는데 많이 낚으십시오 저는 해 볼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 광어를 잡아서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